매일 말씀 묵상 민숙이 24장 이사야 14장 10편 66, 67편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그 중에서 10편 66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래귀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화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위대하다. 왜?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한다. 사람으로서 나의 원수 나와 상대하는 나를 대적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를 증오하는 나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을 복종케 한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한다. 정말 불가능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원수가 아닌 그냥 사람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 관계에서도 보면은 좋아하던 또 잘 친하게 지내던 그러한 사람이 멀어집니다. 친구가 원수가 되어지게 하는 일에는 우리 사람이 아주 잘하죠.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다거나 해서 좋은 관계를 나쁜 관계로 만들어내는 죄를 짓는 일에는 아주 잘한다. 그런데 의를 이루어내는 일 불편한 관계를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 보고자 할 때 더더욱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 오해를 풀 수 없는 또 실수를 만회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우리 인간의 능력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삶에서 실망과 실패 낭망 불평 불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그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자를 복종케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나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굴복시키시고 만족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